안녕하세요. 공룡 덕후 코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꼬마 공룡 지영입니다. 2016년 저 코니처럼 백악기 시대에 아주 강력한 녀석들이 지금까지 못 봤던 엄청 큰 공룡들이 제사 났습니다. 그럼 우리 다 함께 백악기 시대로 떠나볼까요? 저기 내 먹잇감이 오고 있구나. 모두 대피해! 빨리! 모두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어!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! 아저씨가 지고 있는 것 같아! 아빠! 아빠! 우리 아빠가 죽은 건 파키 너 때문이야! 스컷... 내 눈 앞에서 사라져! 작지만 용감한 파키와 새로운 공룡 친구들이 함께하는 백악기 공룡 세상이 펼쳐집니다! 안 돼! 코니 선수 무서워요! 이제 그만 우리의 악연을 끝내자! 피할 수 없다면 낯설 수밖에!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! 파키와 함께 떠날 신나는 공룡 개탐험! 올 봄은 파키와 함께하세요! 다이노소워 어드벤처! 백악기 공룡 재배권! 5월 다이노소워 극장으로 출동! 지금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특별한 선물도 받으세요? 늦으면 못 받아요!